다음 주에 만나요 현웅 안전하게 시끄러워 현웅아 다시 다시 현웅아 현웅아 침착하게 현웅아 아직 아니야 아니야 오른쪽 다리 빼야지 뒤로 까라 오른다리 뒤로 까라 크로스 픽스 가도 되잖아 나이스 앞으로 땡겨 현웅아 안전하게 가드 가 어드 안하니까 너가 먼저 가드 가 현웅아 현웅아 상대가 저렇게 받고 있을 루찌 받으니까 너 거 그냥 할 거 해 신경 쓰지 말고 넌 너 할 거 하면 돼 시간 알아서 불러줄 테니까 심판 시계 본다 이제 루찌 들어간다 넌 움직이면 돼 이제 어드랑 루찌 라소 동점이야 현웅아 라소 세팅해야지 얼굴 박히면 안 되고 현웅아 라소 세팅해야지 밀어내고 라소 걸어야지 현웅아 밀어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앞에 더 당겨야 돼 더 서벌 소주 퉁浓아 라소 이어 하자 아 잠시만 상자 네 서벌 이건 나 거리 떴을 때 지금 라소 세팅해 아 전부 오후 이야의 IFR 미키상 arrows 지금 다가오고 싶어요 전부 오후 이야의 기준 어느 시스템을 채취할 수 있구나 현웅아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현웅아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가자 도보가 발 조심 현웅아 발 조심 지금 빵 나이스 머리 머리 현웅아 머리 잡아 나이스 머리 잡고 올라가 현웅아 머리를 잡아야 올라갈 수 있어 뽑아 골반 더 들어 현웅아 팔꿈치 잡아야지 구름다리 구름다리 거의 넘겨야 돼요 현웅아 리버스 안 봐 다리 넘기고 어디 들어갔어요 여행이 나왔어요 현웅이 어디 하나 해 어디 하나 어디 안 들어갔는데 어디 들어갔어 아니 그 상대방 점수잖아 그 상대방 점수잖아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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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점 나 이 점 먹었어 추워 현웅아 오른손으로 크로스 페이스 해야돼 주집힌다 거기 잡으면 25초 그럼 가야겠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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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찍어야 위혼맨내 점수 먹고 위혼맨내 위혼맨내 점수 돌아왔어 오케이 형 7대 위혼맨내 형 7대 위혼맨 4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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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